안녕하세요. 라이틱입니다. 오늘은 이스팔 서철아. 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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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가슴살 가슴 선물 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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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은 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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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질문을 한 번 하는 타임 찾아볼까요? 엠톤이부터 갈까요? 오케이 디어다닐 수 있나요? 디어다닐스 이 측 여기 가면은 가장 뭐 먼저 아세요? 우선 맛있는 걸 먹었으면 거기 가면은 누구랑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과 가잖아요 아쉽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거기는 평일에 붐비나요? 아니면 주말에 붐비나요? 아무래도 보통 주말이 오기 좋죠. 장사, 장사하기 좋다. 장사하기 좋다. 어허. 어허. 서희 씨.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나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냐고요? 네. 그곳에서? 예. 이 질문은.. 그쵸 갈 수 있죠. 혼자서? 그쵸. 정빈 씨? 앉아있는 시간이 맞나요? 서있는 시간이 맞나요? 그 장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빈 씨는 사실 모든 장소가 힘들죠. 쇼타로 씨한테 질문을. 이곳을 가는 거 좋아하지? 좋아하죠. 사랑하죠. 저도 쇼타로 씨에게 질문 한 번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가면요. 네. 즐거우시나요? 간다기보다는 변서에 있으니까. 뭐. 변서에 항상 즐기고 있죠? 응. 어허. 예. 그럼 저도. 나로 씨한테. 네. 거기 가면 배가 고파요? 배는 뭐. 곱죠. 24시간 배고픈대로. 어허. 성찬 씨. 네. 거기에 누구랑 가나요? 혼자 가진 않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많이. 미스터 R. 의심되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면 의심되는 사람. 네.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해볼게요. 쇼타로. 쇼타로 4표. 본빈 1표. 성찬 1표. 아니다. 나 성찬. 성찬 2표. 성찬 2표. 자. 제 직업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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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R이었습니다. 미스터 R 아니었습니다. 네? 놀이공원 푸바오. 아 그래서 항상 있다고 한 거야? 연서에 항상 즐기고 있죠? 아 그러네. 저는 놀이공원. 아 아이스크림 장사. 놀이공원 운영요원. 뭐하세요? 저는 놀이공원 어린이요. 어 은석이 형이었다. 소울모. 저는 놀이공원 버레이드였어. 미스터 R. 미스터 R. 와. 오케이. 맛있는 걸 먹었어. 우선. 닭. 힘내면 신고.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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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자. 이현. 너무 이뻐. 자 그러면 은석 씨. 주로 혼자 하나요? 같이 하면. 같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습니다. 엔턴씨. 최근에. 일을 하셨어요? 저번 주 주말에. 주에 일을. 어. 이틀동안. 쇼타로 씨. 네. 이 일을 하면은.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엔턴씨. 거기는. 화창한가요? 좀 어두운가요? 대부분 어둡지만. 밝아질 때도 있어요. 성찬 씨는. 이 일을 하면서. 밖에 있을 때가 맞나요? 안에 있을 때가 맞나요? 밖에 있는데.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성찬 씨. 네. 일하면서 보통. 몇 명 정도. 도움이 되나요? 거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엔턴씨. 엔턴씨. 이 일은. 보통 몇 시에 하죠? 오후 시간. 쯤부터. 아 근데. 이제 점심때 쯤부터. 준비를 해야죠. 자 원빈 씨. 이 일을 하면서. 몇 명 같이. 동교가 되셨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료들이. 생겼죠. 라스트 파스틴. 네. 언제 제일 바쁘세요? 휴가나 방학 때죠? 아이고. 그러시겠어? 네. 하나 둘 셋. 아 이게 두 번이 연속으로 걸릴 수 있어? 아 이건 아니지. 두 번이 연속으로 되겠냐? 아 이 까. 아 이 까. 자 그러면. 맞힐 수 있겠어요? 그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봤어. 며칠 전에 봤어.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야. 그래. 방송국? 아. 콘서트. 어. 대사 좀 긴데.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자 저희 여기서. 미스터 R 게임 종료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ám Plant Ohhhh Umu ugh quack. 궁금함만 넣어서. ESQUIRE. 검색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